내겐 달려가 내겐 달려가 손을 빼다닌 미인 마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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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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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긴 진짜 심각하다 너무 별른데? 너무 별른데? 준원아 네 반장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리더잖아요 리더는 연습을 리드하고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숙지는 외원은 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 띄우고 다 좋은데 이러고 무대 못하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그거 리더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리더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원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리더를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리더는 리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팀이 달라진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리더를 계속하고 싶은 거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본인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틀린 말씀하신 거는 진짜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랭커도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리더를 자처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팀을 잘못된 길로 좀 힘든 길로 가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택배는 조금 좋아가지고 쭉 박수 됐다 랭커리